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쾌아에요. 오늘은 딸기 시리즈와 빵 먹어보겠습니다. 딸기 시리즈와 딸기 시리즈와 딸기 시리즈가 정말 맛있어요. 대파 진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다진마늘을 넣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다진마늘을 넣어서 맛있었어 맛있게 잘 어울려요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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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엉 매콤하네 매운맛 매콤달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카롱 호로록 계란 치즈가 다 먹기 좋은데요 소금이 들어가서 치즈가 다 나고 치즈가 다 먹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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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소스랑 함께 먹었어요 쇼 가게 고소한 시원해서 치즈 소금 딸기 과 hak 고소하고 쫄깃쫄깃 소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